김승우, 장진영 주연의 영화 연애,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연애,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16만 5천명을 동원하면서 개봉 첫 주 1위에 올랐습니다. 지난주 1위를 차지했던 영화 일본 침몰은 12만 5천명이 관람하면서 2위로 떨어졌고, 박건영, 이천희, MC몽주연의 독방 전설은 12만 3천명의 관객을 기록하면서 일본 침몰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.